이제 원정팀 인하대학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네 인하대학교에 이제 먼저 선수들을 많이 내보냈던 인하대학교인데요 뚜껑을 열어보니까 인하대학교 역량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요 올 시즌 시청자 여러분들 목포대학교 기대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16시즌에는 4회는 뭐 이제 1승도 거두지 못했고 저번 시즌 3승 또 이번 시즌 더 높은 네 김상우 선수의 서브로 양팀의 1세트 경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서브 잘 들어갔고요 밀어넣기 목포대학교 왼쪽에서 블록킹 성공 어떻게 보면 강민 선수 중앙에서 랩트 공격을 막아냈는데요 네 자 이제 이렇게 큰 공격이 박권희의 서브 자 박권희가 이번에도 가면 서베이스 서베이스 두 개째 박권희 자 초반 분위기 조금 공격력에서 앞서는 듯한 인하대학교였는데요 뚫었습니다 박권희 선수의 이 3번의 서브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놨네요 뚫었습니다 지금 목포대학교 분위기를 완전히 가져왔어 중요한 것은 목포대학교가 굉장히 강력한 서브를 넣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렇게 또 강력가 속을 넣어주거든요 넘겨봅니다 아 딥이 됐고요 아 딥이 됐습니다 목포대학교 자 뒤쪽에서 강하게 연결 아 딥범 맨 네 지금 블록아웃이죠 네 블록아웃을 시켜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라면 오늘 1세트만큼은 인하대학교 도전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작전타임을 요청하고 있는 인하대학교입니다 초반에 인하대학교의 높은 공격력 방어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송원군의 서브 안전하게 들어가고요 아 지금 리시브 불안했어요 자 건졌죠 넘겨야죠 네 김동민이 넘겼습니다 인하대학교 자 백어탭 아 블록아웃 타치하우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민 선수 지금은 네 블록아웃이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자 한국민 선수도 네 자 들어왔어요 잘 들어갔고요 자 퀵어팬 자 디그 됐고요 네 받아냈습니다 자 3자로 넘겼고 인하대학교 빠르게 반대쪽에서 공격 다시 한번 디그 됐습니다 네 넘겨야죠 밀어넣기 늑장 선수 중앙에서 김동민 선수 해결해 주네요 그렇습니다 경기장이 정말 열기가 대단하고 김동민 자 김동민도 서브가 좋아요 강하게 좋았고요 네 자 왼쪽에서 강력하게 찍어넣습니다 마무리는 김성수입니다 네 김성수의 마무리로 인하대학 정확도가 높네요 그렇습니다 홍선의 서브 내내학교 왼쪽에서 왼쪽에서 한국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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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코어 16대8 더블스코어고요 계속해서 송원근의 서브 자 반격을 해야죠 퀵어팬 밀어넣기 하지만 어택커버 시켰고요 반대쪽에서 강하게 다시 한번 어택커버 자 목포대학교 이번엔 백어택으로 공격 자 나갔죠 네 나가고 말았습니다 레프트쪽 라이트쪽에서 각각 한 번씩 막히니까 그렇죠 와 스코어 차이가 18대8 많이 벌어지는데요 소원근의 서브 잘 들어갔고 이번에도 왼쪽에 박권희 자 득이 됐는데요 네 급바로 한국민 한국민 자 레프트에 이 김성수 선수 코트 밖에 박권희의 서브 박권희 강하게 때려봅니다 자 이나대학교 승교 자 터치하우시죠 자 임승교의 터치하우스로 어 이렇게 2세트 25대10이 지금 큰 점수 차로 이나대학교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2세트 이나대학교의 이나대학교가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자 목포대학교의 리시브 성공률이 30%로 떨어졌고요 네 또 공격 성공률은 27%에 머물렀어요 네 자 반면에 이 이나대학교의 공격 성공률은 67%까지 올라왔고요 네 지금 이넘킹 데리어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이나대 찍어봅니다 막 자 블록하우시죠 사이드라인을 벗어났죠 블록킹 아웃을 만들어내면서 이나대학교가 3세트 자 김세훈의 서브 김세훈의 서브 김세훈의 서브 강하게 자 서브 좋았어요 좋은 서브 들어갔습니다 자 왼쪽에서 공격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래프팅 공격 인하대학교 성공시키면서 스코어 3대2입니다 좋은 스코어를 많이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래프팅 아 티그 됐어요 네 티그 성공했고요 올려주고 오랜쪽에서 블록킹 자 하지만 이창준 선수 자 원빈의 서브 오프 대학교 자 범실이에요 범실이 나왔죠 살려냈고요 자 찬스 왔고요 자 이나대학교는 찬스 볼 속공 연결 티그 성공 티그 됐습니다 왼쪽에서 다시 한 번 티그 양팀 다이렉트 14번의 김덕민 김덕민의 다이렉트 이나대학교의 임승규 서브 강력하게 서브 그대로 아 지금 에이스가 되고 많았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토스가 아주 좋습니다 네 완전히 노마크 상황을 만들어줬거든요 네 자 다이렉트를 넘겼고 득점 네 네 원빈의 득점 홍기선 선수의 지금 타이밍에 지금 점수를 빼앗기고만 목포대학교 이나대학교는 게임 포인트입니다 자 연결해야죠 다이렉트 아 네 속도로 연결 자 중앙인데요 자 목포대학교 밀어넣기 밀어넣기 딩 성공 이나대 그리고 다이렉트 다시 한 번 데리고 데리고 한 번 블록킹 득점 김성수가 네 경기를 끝내는 블록킹 득점 2세트에 굉장히 좋은 분위기가 있었지만 이 부분을 3세트까지 중앙에서의 빠른 플레이 또 강력한 서브 보여주면서 나쁘지 않은 공격력 보여줬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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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